뭐 하려고요? 엄마! 왜 이래요? 엄마! 누워봐요. 네? 어머! 책도 이렇게 봐야 된다던데? 72페이지 응! 여기 있네. 페이지를 외웠어요?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. 봐요. 또 뭐가 있나. 아! 함께 장보기도 있던데. 진짜 여자들은 장보는 게 달달한가? 완전 달달하죠. 막 남자들이 장바구니도 틀어주고 뭐 먹고 있지 고민하는 건가? 그럼 이따 장도 보러 가죠. 진짜요? 음... 신발 끈 묶어주기. 이것도? 좋다. 그럼 이건요? 완전 좋다. 이건요? 이건요? 이건 쉽네. 비감나라고 숙제하는 거 아니죠? 아니면? 본인이 더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. 에이, 그럴리가. 이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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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요.